아나운서와 소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안녕하세요 11월의 첫째 날입니다 정말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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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평일은 좀 천천히 가고 주말은 순삭하는데 뒤돌아보면 주말은 뭐 왔는데? 뭐 하길래 재밌는데 놀러 간 줄 알았지 1년이 너무 빠릅니다 어제가 10월의 마지막 장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일단은 저희가 삼성전자의 실적 그리고 컨콜 이야기를 할 텐데 실적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쇼크? 퍼프? 어떻게 좀 평가하셨어요? 일단 뭐 잠정 실적은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게 없는데 부문별로 뜯어서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요즘에 DS 부문만 보면 되잖아요 DS 부문 매출이 29조 2700억 원 전분기 대비해서 3% 증가 전년 대비해서 78% 증가 그리고 아 이게 쇼크였어요 영업이익이 3조 8600억 원 SK 하닉스 얼마 나온지 기억하시죠? 네 1조 원 나왔거든요 그러면 와 이거 자칫 다 다가가는 더블 스코어 되겠구나 전분기 대비해서 2.6% 오히려 내렸고요 전년 대비해서 0.2% 증가했습니다 그 DS 부문이 말씀하신 대로 4조가 채 안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사업 파트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이제 그나마 가장 많은 수치잖아요 그럼 단순히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되는 건지 우리가 어떤 거를 좀 기준으로 봐서 영업이익이 좀 쇼크다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야 될까요? 잠정 실적이 나왔을 때 9조 1천억이 나왔잖아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DS 부문이 그래도 진짜 안 좋게 보면 4조 때 중반 안 좋게 봤을 때 4조 때 중반 그리고 그냥 그래도 5조는 나왔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3조 86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쇼크였고 그리고 이제 제가 SK 하닉스 보면서 계속 실적 체크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디렘의 영업이익률 그리고 디렘의 ASP 평균 판매 가격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SK 하닉스가 디렘하고 랜드플렛이 둘 다 ASP가 10% 중반대가 나왔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한 자릿수 하이 싱글 정도라고 하는데 정확히 제가 보기에는 6, 7% 그거 정도 같아요 거의 ASP 가격 그러니까 가격 프리미엄을 누가 받고 있냐 이게 여실히 나타나고 있죠 그게 결국은 이익률의 숫자로도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물량을 판매한 거 양으로 치면 삼성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사실 한 50% 이상 많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돈을 번 걸 보면 하이닉스가 2조 이상 3조 넘게 더 번거죠 모바일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순항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반도체가 뭐 잘 되더라도 그런 다른 부분에서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또 있는 걸까요? 반도체는 별로 부진했어요 근데 예상보다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 쪽이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선방한 게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반도체만 이제 잘하면 삼성전자는 뭐 실적으로 보면 꽤 준수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반도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그래도 좀 이익을 어느 정도 냈는데 지금 시스템 반도체하고 파운더리 쪽에서 적자 폭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큰 것 같아요 참담하네요 그래도 뭐 일단 콩콜이 중요한 거니까 콩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해볼게요 콩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일단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HBM3 퀄테스트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 또 하나는 HBM 파운더리를 경쟁사에 맡길 수 있다는 언급 일단 첫 번째부터 HBM3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했는데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그런 멘트를 좀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퀄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중요한 진전이라잖아요 뭐라고 봐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됐는데 이제 연내될 거다 라고 아주 이제 나름 멘트를 강하게 한 것 같고 이게 시장이 먹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거의 다시 6만 전자를 터치하려고 막 이렇게 힘을 내고 있고 이게 엄하게 SK하이닉스가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SK하이닉스가 반대로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대한민국 시장인데 그동안에는 SK하이닉스 롱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쇼스를 잡고 있는 롱쇼스 포지션들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청산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반대쪽으로 수급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어쨌든 긍정적입니다 뭐 HBM 쪽이 생각보다 매출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기대에 비해서 지금 매출이 70% 증가했고 지금 디램에서 전체 매출에서 한 비중은 10% 종반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정말 퀄 통과하고 그렇게 쉽게 될지 정말 이렇게 수익이 날 만큼 수율이 좀 잡힐지 그것도 좀 외문이긴 하네요 지금 HBM 쪽은 대부분 이제 중국향 쪽이 많은 것 같고요 뭐 엔비디아 향으로 샘플 납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뉴스가 조건부 승인했다 왜냐하면 이제 HBM 공급이 부족해서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삼성이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쇼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좀 기회가 있는 거고요 사실 SK하이닉스가 HBM 삼성보다 잘하는 건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전분기대회에서 늘었다 이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먹혔고 결국 이제 전영현 DS 본문장 체제가 되면서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게 반성문 쓰면서 삼성에 그동안 우리 잘하고 있어요 이거 다 이제 아니야 우리 못하고 있고 이거 이제부터 개혁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공식화했고 그러니까 좀 고집부리지 않고 그래도 현재 상황을 잘 나타내는 게 그렇죠 그대로 정말 삼성이 정말 모든 곳에서 많이 요즘엔 좀 애처롭더라고요 너무 많이 안쓰러운 마음이 그렇죠 우리는 다른 데서 좋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조금 삼성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굳이 지금 이제 삼성 안 좋은 이야기 확인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미 다 아시니까 근데 이제 HBM4에 대한 베이스다이 네 그것도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근데 회사에서 공식 확인해줬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베이스다이를 TSMC 파운더리를 쓸 수 있다 우리 삼성 파운더리만 고집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삼성 파운더리 입장에서는 참 피 눈물이 나는 네 자존심을 버리고 협업을 하겠다는 그렇죠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는 TSMC하고 협력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 협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그냥 우리가 다 먹어야 되는 건데 이제 삼성 파운더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HBM이 지금은 경쟁력 회복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TSMC도 사실 삼성을 경쟁자로 봤으면 안 했을 거고 그렇죠 이제는 뭐 승자가 붙여졌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이 그렇죠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컨코를 총평하자면 실망인가요 아니면 대표님의 그런 기대감을 좀 키웠나요 이게 숫자 자체는 굉장히 실망적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3부기 누적 이익을 보면요 DS 부문 누적 이익이 12조 2,200억이에요 그리고 SK인닉스가 3부기 누적 이익이 15조 3,845억이거든요 3조 원이 벌어졌어요 원래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컨코를 써도 다 만회한 거예요 컨코를 되게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삼성이 어제 한 3% 넘게 오르다가 결국은 달랑 100원 오르고 마감을 했고 오늘도 약간 약부합권 그리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어제 4% 넘게 빠지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투자 매력도를 따져본다면은 삼점보다는 여전히 하이닉스세요 아니면은 그 하이닉스의 프리미엄이 이제는 약간은 삼성한테 좀 옮겨갈까요 본인 투자 시계열에 따라 달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은 모멘텀에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 와 있어요 워낙도 락바텀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PBR 100이기 때문에요 사실 뭐 물려도 그냥 한번 질러볼 만하다 이런 게 있는 거고 펀더멘털로 보면 오히려 SK하이닉스가 나요 HBM3 쪽이 결국은 내년에도 이익 창출 능력이 돼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제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올해 계속 이렇게 두 개 다 물어보면 밸류 매력은 삼성이 있는데 모멘텀은 SK하이닉스 한테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죠 오히려 모멘텀이 삼성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삼성 쪽이 좀 더 매력적이다 단기로 단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 대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어떤 쪽이든 뭔가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되게 위험한 시점이긴 합니다 11월 6일이 미국 대선이고요 이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들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전날 밤에 저는 이제 미국 테크가 많이 빠진 것도 결국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고 지금은 이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을 시장이 조금씩 이제 녹여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네 그동안 삼성이 참 많이 눌리면서 삼성 벤더들 주가도 좀 피해가 큰 상황이었거든요 네 어제 그래도 찐 HBM 관련주들은 장 초반부터 급등해가지고 상승 좀 유지를 했고 근데 또 진골이 아닌 종목들 좀 롤러코스터를 탔잖아요 그렇죠 뭐 네오샘 엑시콘 같은 종목들은 조금 그랬는데 그럼 이제는 삼성 벤더들 주가 회복에 기회가 있을지 뭔가 지금 눈여겨볼 만한 소보장주 따로 있을까요? 또 우선순위를 봐야 돼요 이제 그 뭐 전반적으로 다 쇠를 보는 건 힘들어요 네 그래서 타겟팅을 굉장히 좁게 가져가는 게 필요한데 D램 쪽에 특히나 테크 마이그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기존에 1Y나 1Z 공정을 1ABC로 전환하잖아요 네 그런 쪽에 이제 보안 투자가 있는 쪽 그런 쪽은 어쨌든 해야 돼요 뭐 캐펙스를 줄이더라도 그쪽은 우선순위고 그리고 HBM 쪽 HBM은 결국 어드밴스트 패키징 쪽이잖아요 그쪽은 기본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쉽지 않은 거는 이게 양이 막 늘어야지 좋아지는 쪽이죠 네 P보다 Q가 중요한 지금 보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는 Q보다 P가 중요한 영역이죠 근데 P보다 Q 물량이 중요한 영역이 소재하고 부품인데 그쪽은 제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럼 장비단만 네 장비단에 굉장히 테크 마이그레이션하고 HBM 쪽에 어드밴스트 패키징 이런 쪽에 포커싱 돼 있는 애들 중심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종목들 리스트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 뭐 요즘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뭐 T4운더 쪽에서는 이제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인더스트리 뭐 그런 쪽 네 그리고 HPSP는 지금 이제 예스티하고의 어떤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들이 제거되면서 동점력이 다시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쪽이 있잖아요 그런 쪽은 SK하이닉스는 어쨌든 이제 뭐 캡팩스를 늘리는데 큰 그게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HBM 쪽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M15X 그쪽이 이제 팹 이야기 나오거든요 인프라 장비 쪽에 투자한다 그러면 뭐 그런 쪽도 볼 만한데 그런 쪽은 뭐 STI 같은 회사들도 뭐 리플로우 장비나 뭐 이런 SK하이닉스 쪽 관련 기대감을 가지고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뭔가 단순히 HBM 벤더뿐만 아니라 전공정 소부장으로라도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네 말씀하신 대로 10월에 어제 마지막 장 가장 핫했던 종목이 또 HPSP랑 ESP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HPSP가 승소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승소했습니다 아 예스티 한가에 네 HPSP는 추가적으로 급등 나오고 있네요 네네 아쉬워서 예스티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샀나요 샀어 아유 아닙니다 네 어쨌든 이제 어제 HPSP랑 예스티 완전 주가가 요동 난리부르스를 이제 쪘잖아요 네네 안나운서가 난리부르스가 뭡니까 난리부르스 유튜브니까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우리 송다분들 좋아하시니까 아 맞습니다 유튜브니까 네네 그러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네네 예스티가 만회를 하긴 좀 어려울지 네 HPSP도 이제 그대로 좀 상승을 이어갈지 네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재청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스티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거 이제 뭐 또 그 뭐 서류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베타 테스트를 다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고객사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패소했잖아요 나중에 뒤집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불확실 수 커지죠 아기까지는 네네 그러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원래 당초 두 회사의 매출 목표치 있죠 가이던스 거기 바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아마 영업에 좀 실질적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HPSP 쪽은 지금 사실 뭐 올라가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리고 예스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많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당분간은 적어도 고압수소 언일링이라는 이슈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뒤집어지기 쉽지 않아요 당분간은 예스티가 그럼 다른 모멘텀으로 좀 올라오기 힘든 다른 모멘텀이 뭐 만약에 뭐 다른 쪽 신규 아이템이 있어서 그게 부각돼서 그러면 모르겠지만 고압수소 언일링의 이원화 컨셉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입니다 사실상 트럼프가 당선될 걸로 보이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점쟁이 문어처럼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런 것도 해야 돼요 한번 말씀해주세요 대부분의 없던 거 시키고 그래요 조회수 좀 올리려고 조회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 세영 하나가 좀 혹독하게 굴립니다 점쟁이 문어에 선택은? 저는 계속 트럼프였어요 트럼프였고 왜냐하면 미국의 선거 시스템 자체가 공화당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처럼 전 국민의 1인 1표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인구 수가 적은 쪽이 공화당이 유리한데 지금은 경합주가 7개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뭐 트럼프가 거의 다 앞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빨 꽉 깨물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얘기 트럼프가 미국 비테크가 TSMC에 의존하는 것도 보고 그거 대만이 훔쳤다 사업을 훔쳤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미국이 내년부터 반도체 AI 양자에 대해서 자본 투자 제한하겠다 사실상 뭐 중국 변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게 보면 우리한테도 어쨌든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도 우리한테 영향이 있습니다 단기뿐만 아니라 길게까지 네 단기 중장기 영향이 큽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대비하고 반도체 투자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까요 한숨이 오늘따라 좀 깊으시네요 아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랬잖아요 대부의 무역 의존도가 정말 우리나라처럼 높은 나라가 없고 맞습니다 제조업 레버리지 3배 쓰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환율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한편을 생각하면 단기적으로 보면 이미 시장이 트럼프 트레이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트럼프 되는 게 오히려 변동성은 좀 적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데 이제 또 그 뒤에 나오는 이분의 말폭탄 칩스법은 가장 나쁜 거래다 네 자꾸 말을 세게 해요 네 무섭게 또 그러지 마 무서워 그래서 일단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헤쳐나갈 길은 기술밖에 없습니다 기술밖에 없고 결국 우리가 중국의 수출 메모리 반도체 수출 비중이 40%가 깨졌거든요 네 대만의 수출이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대만의 대무역 적자국이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올랐었습니다 네 네 TSMC에다가 우리가 HBM 많이 팔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누적으로 보면 중국에다가 우리가 수출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200억 달러가 좀 안 돼요 200억 달러가 좀 안 되는데 지금 대만에 수출한 누적 금액이 85억 달러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상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HBM 같은 또 뭔가 우리가 돋보이는 주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계속 개발해야 되고요 결국 기술로 치고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 저가에서는 뭐 중국이 DDR4 같은 건 따라오잖아요 네 결국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계속 하려면 안 되고요 지금 SK하이닉스처럼 계속해서 고부가 시장을 열어가야 되고 빨리 이제 그런 저가, 부가가치가 낮은 시장은 빨리 페이드아웃 시키고 네 아주 특별할 거 없는 이야기지만 그 뾰족한 정답이 없어요 뾰족한 정답이 있으면 내가 대통령을 했지 그렇죠 네 삼성도 뭐 이제 좀 반성구도 내고 한 만점 더 살 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밸류로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밸류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투자에 매력도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달러의 가치가 더 주목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미국 테크하고 뭐 국내 테크 비중을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로 뭐 미국 달러 좀 팔아서 국내에 물타게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일단은 달러는 소중하니까 일단 트럼프를 대비하면서는 여러분들의 달러를 잘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우리 11월 첫날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이제 남은 거는 간밤에 하락한 우리 엔비디아의 실적만 남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주목해 봐야 할 그런 반도체 관련한 일정들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어젯밤에 그 엔비디아 제일 중요한 고객 두 군데죠 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실적은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에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미래 장밋빛 미래인지 가이던스라고 나와야지 네 그러니까 가이던스 가이던스 네 네 장밋빛인지 가이던스가 좀 시원찮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애저 쪽에 이제 성장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를 줬고요 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동안 AI 덕분에 이제 광고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게 구조적이냐 마찰적이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수요가 안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네 일단 지금 자기네들 이제 공급 있죠 클라우드 쪽에 공급이 잘 공급망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자기네들 서비스 의뢰 오면 이걸 다 못해니까 다른 쪽 클라우드를 막 임대해서 쓰고 이러거든요 그만큼 지금 뭔가 공급망에서 문제가 있고 이거는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충분히 다시 성장률이 다시 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 메타도 네 뭐 아무래도 또 그동안은 SNS 어떤 타케팅 광고 가지고 잘 성장해왔는데 지금은 광고 시장 자체가 화랑이라 보기는 힘들죠 네 네 왜냐하면 기업들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또 뭐 금리 인하하고 또 이런 미국 경제는 또 탄탄하니까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회로 돌리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게 그거죠 캐펙스를 꺾을 거냐 캐펙스를 만약에 꺾는다 그러면 사실 뭐 오늘 SK하이닉스가 많이 조정받은 건 삼성선자 HBM 코멘트도 있었지만 제가 SK하이닉스는 미국 테크하고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SK하이닉스의 가장 만약에 큰 취약점이라고 보면 빅테크들 캐펙스 컷이에요 근데 캐펙스 컷은 안 나왔는데 어? 저렇게 성장률이 둔화되면 캐펙스 컷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나오네 이런 이제 의문이거든요 의심인데 적어도 내년에는 캐펙스 컷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이제는 모어의 법칙을 스케일링 로우가 대체할 거다 이 AI의 컴퓨팅 파워가 6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니까 네 그게 뭐 그렇게 캐펙스 컷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이 톤 변화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고 S&P 500의 지금 PR이 뭐 어제 많이 조정받긴 했지만 그저께 제가 체크했을 때는 25배 수준까지 올랐거든요 2006년 이후로 최고 수준입니다 네 미자는 참 잘 가요 네 고점이 언제냐 하면 어디다 약간 이렇게 항상 얘기할 정도로 그럼 픽아웃 했다라는 생각인데요 위험한 발언이 그건 아니고요 네 민양도 잘 가야 또 우리나라도 낙수효과를 또 받겠죠 맞습니다 금융으로 벌어야지 제조업이 안 되는데 그죠 네 이렇게 11월 첫날 우리 시청자분들 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내내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또 저희가 또 알찬 내용들 많이 담았으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저희와 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